안녕하세요. 촛불잔치입니다. 신당이 성공하려면 현역 의원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지역기반, 인물 등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낙연은 무슨 배짱일까요? 아마도 필퍼 정당을 차려놓고 이준석 등 다른 신당들과 연합을 시도하려는 꼼수일 수 있습니다. 따르는 인사들이 전혀 없자 어울린다는 게 결국 금태섭 양양자 같은 철새들 뿐입니다. 어느새 민주당 유력 정치인에서 정치꾼으로 전락해버린 모습이죠. 이런 행위들은 선거 때마다 몰려다니는 정치 자영업자들이나 하는 행태들일 뿐입니다. KBS 1라디오 오늘과 인터뷰에는 궁색한 이낙연의 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현역 의원 중에 함께 탈당해서 신당에 동참하기로 하신 분이 있냐는 질문에 이낙연은 이렇게 말을 돌려버립니다. 정치인들의 거치는 남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없으면 없다고 답하면 되지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죠. 저래서 이낙연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도대체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엄중입니까? 결국 부하의원들을 아무도 못 구했다는 얘기잖아요. 욕심대로라면 제1당이 돼야죠 라는 말은 이 빠른 소리일 뿐입니다. 명분이 없으니 따르는 의원들도 없는 겁니다. 이준석은 윤석열한테 핍박이나 당했죠. 도대체 이낙연은 당한 게 뭡니까? 당한 걸로 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도 당하고 있습니다. 이낙연이 당한 게 뭐지라는 이준석의 질문은 명분이 없는 이낙연의 저지를 잘 보여줍니다.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와의 3총리 연대설 역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정세균 전 총리는 그런 것 없다고 일축했죠. 이낙연과 엮이는 걸 극도로 꺼리는 모습입니다. 이소영과 고민정 의원도 이낙연 신당을 맹렬히 비난한 바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아예 대놓고 사꾸라라고 규정해버렸죠. 이낙연 신당이 성공하려면 호남의 지지가 절대적인데 호남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호남보다 오히려 TK에서 더 환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낙개인 이겨우 의원은 신당을 창당하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병훈 의원은 신당에 참여할 의사가 없고 반대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영석과 조호섭 의원도 이낙연 신당을 역사의 죄인과 정급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 사인방마저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내젓고 있는 처지입니다. 민주당 최대 개파인 더 좋은 미래 모임은 성명까지 내며 창당을 철회하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민주당 의원 60여 명이 이낙연 신당을 반대하는 연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적군 우군 할 것 없이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이낙연 신당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노욕으로 가득 찬 초라한 정치인의 몰락을 보는 듯해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온갖 개혁법안을 외면하고 당원들을 배신한 대가인 것을요. 자,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도 미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과 20일엔 김부겸 전 총리, 28일엔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낙연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낙연 신당의 고립입니다. 오늘은 기류의 김대중 영화 시사에 약국원 인사가 대검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은 각기 다른 시간에 영화를 본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조우 가능성도 차단된 셈이죠.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통합의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줄세우지 않고 함부로 미워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의 성장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의도하든 하지 않든 지금 민주당의 모든 분위기는 이낙연 고사작전으로 돌입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낙연은 지금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이재명 대표 도로 물러나러 갑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좌절과 슬픔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고 윤석열 정권의 핍박에 맞서 싸울 때 이낙연은 뭐 했습니까? 미국에서 강 건너 불고경했죠. 그런데 선거가 닥치니 겨우 나와서 한다는 짓이 당을 공격하고 분열시키는 일입니까? 그리고 겨우 이준석과 손을 잡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우 민주당을 살려놓으니 이제 와서 통째로 내놓으라고요. 이낙연의 실체는 이 기사에서 잘 드러납니다. 노무현을 규탄하고 탄핵까지 참여한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나 당 내부가 아니라 외부와 손잡겠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번 총선 과제를 윤석열 정권 견제가 아니라 이재명 견제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소영 의원의 이 한마디가 이낙연의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닐까요?